이번에는 미스터 트롯 박재현 씨라고 혹시 아세요? 응 목소리가 나이 어렸고 대학부에서 나온 애. 그분이 좀 잘 될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운기가 좀 어때요? 올해는 이제 귀인이 자꾸 높여준다는 소리가 나오거든 보면 얘는 지 사주에는 막 지가 막 돋보이는 아무리 돋보여도 누가 띄워줘야지 움직여주는 거잖아 어쨌든. 올해 그래도 인간 앞에 자꾸 나서서 이름은 그래도 알려진다는 소리가 나오거든. 평이 어쨌든 좋단 말이야 보면 사주가 올해는 자꾸 웃음을 주는 사주는 우리가 볼 때 자꾸 활짝 웃어준단 말이야 보면 할머니가. 인간들 앞에서도 움직여주고 자기 이름을 올해는 막 크게 진짜 뜬다는 것보다는 내 이름을 알려라 응? 알려놓으면 자꾸 주변에서 키워주면 얘가 모르겠어요. 이년만 몸담고 움직이면 그래도 올해 5월달 6월달에도 지가 소원하는 말은 한 가지는 이루어지는데 크게 진짜 큰 운을 바라지 말고 몰라 얘한테는 이년만 고생하라 자꾸 그래. 웃는 날이 있다 대학 졸업하고 움직이면 응 자꾸 주변에서 자꾸 얘를 끌고 간다는 소리가 있거든 그리고 위에서 자꾸 끌어준다는 소리가 있으니까 올해는 자기 이름을 날리는 해우년이다 응 그러니까 열심히 좀만 더 열심히 해서 자기를 좀 다듬어 놓으면 괜찮을 것 같아. 웃음 웃음 웃음